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지? 왜 널 쫓았냐고. 1년 전 서장 때문인가? 넌 몰라. 그날 이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.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계기가 됐지.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가는 그 기분을. 네가 알아? 날 잡는다고 자유로워질까? 평범한 사람. 그런 게 너한테 어울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닥쳐! 아직 늦지 않았어.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. 내 손 잡아. 손을 잡으라고.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어버려야 된다던데. 내가 날 잊어버리기 전에 그만두고 싶어. 아깝네. 그럴 필요 없어. 결국 우린 같은 지옥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. 고맙습니다. 아니면 남은 사업을 미쳤을까?